강온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송도 아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강온모 부의장은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화물차 주차장 입지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강 부의장은 촉구안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는 2만 대 육박하지만 확보된 주차 면수는 5천면도 되지 않아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장 입지선정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그 결과대로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